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상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르탈 수도회 김경희 잼마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영성의 고전이죠 바오르탈에서 출간한 가르멜의 산길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 지음 최민순 신부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영혼이 재빠르게 하느님과 결합되려면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영성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나 또는 나아간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일깨움과 가르침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덧없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기와 정신적인 것에도 구애되지 않기를 배우게 하는 책입니다 그럼 가르멜의 산길 낭독합니다 가르멜의 산길 첫 번째 제1권 감각의 능동적 어둔 밤 제1장 첫 노래 높고 낮은 두 가지 면을 거치기에 따라 영성이니 지내는 두 가지의 밤을 들어 말하고 다음에 노래를 풀이함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타할 딱이며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이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이 첫 노래에서 영혼은 바깥 모든 것을 떨어버리는 행운 이성이 비뚤어진 탓으로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에 있게 된 욕심과 결잠에서 뛰쳐나오는 행복을 읍조린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즉 하나의 영혼이 완전의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영성가들이 영혼의 씻음 혹은 정화라고 부르는 밤의 두 가지 양상을 먼저 거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이를 우리가 여기서 밤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이 밤 저밤 할 것 없이 영혼은 마치 밤과 같은 어둠 속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 밤 즉 첫 씻음은 영혼의 감각적인 부분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 노래에서 다루는 것이요 이 책의 제1권은 이에 대한 서술을 할 것이다 둘째 밤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따라오는 둘째 노래가 이를 들어 말하고 또 제2권과 제3권에서는 이에 능동적인 면을 서술할 것이고 그 수동면에 대해서는 제4권에 가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첫째 밤은 하느님께서 관상의 단계에다 두시기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비롯하는 이들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영도 한 몫을 하나 이것은 제자리에 가서 말하기로 한다 다음 둘째 밤 혹은 씻음은 하느님께서 당신과의 합일의 상태에다가 두시기 시작하실 때 이미 나아간 이들에게 속하는데 이 밤이야말로 뒤에 말이 있으려니와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정화인 것이다 노래의 풀이 한마디로 하자면 이 노래에서 영혼은 어느 어둔 밤에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 오로지 당신의 사랑 하나 때문에 당신이 이끌어내 주시는 대로 밖으로 뛰쳐나옴을 말하려는 것이다 캄캄한 밤 이것은 다름 아닌 끊음이요 씻음 세상의 바깥 일들 육의 즐거운 것들 의지의 맛스러운 모든 것을 끊고 씻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즉 감성적인 것 말하자면 스스로의 안에 있는 욕들과 욕들 안에 있는 스스로가 이미 잠들고 고요해지고야 나왔다는 것이다 제 욕이 약해지고 잠들기까지는 욕의 뒷곁에 있는 번뇌와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 이 없이 나왔노라 하는 것이니 알 이 없이 라함은 욕에 딸린 어떤 욕도 그 외에 다른 무엇도 해살부림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온 때가 밤이었다 함은 하느님께서 영혼의 모든 욕을 없애주심이니 이것이 바로 영혼에게 밤인 셈이다 하느님께서 이런 밤에다가 그 영혼을 두신 것이야말로 좋을시고 행운이여니 여기에서 행운이 오고 영혼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히 들어갈 생심도 못하는 일 누가 제 혼자의 힘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모든 욕을 비울 수 있겠는가 모아 줄여서 이것이 노래의 풀이다 이제부터는 노래의 각장 허두에 각 구절을 써넣으면서 우리 문제에 속하는 것을 밝혀나가기로 한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머지 노래에서도 우선 노랫말을 두고 풀이한 다음 하나하나의 구를 밝혀버리라 제1권 제2장 하느님과 합치기까지 영혼이 거쳤다는 어두운 밤이 무엇인가를 밝힘 그 밤의 원인들을 들어 말함 어느 어두운 밤에 영혼이 하느님과 결합되는 과정을 밤이라 부르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영혼이 나서는 출발점에서 그런 것이니 이제까지 품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욕정을 부정하여 끊어버려야 하는 만큼 이 부정과 끊음이 인간의 온갖 감성에게는 밤과 같은 것이다 그 둘째는 영혼이 하느님과의 합일로 가는 길 즉 방법으로 보아 그런 것이니 이는 곧 믿음 이성에게 어두운 것인 만큼 밤과 같은 것이다 그 셋째는 종착점인 하느님으로 보아 그런 것이니 하느님께서는 더도 덜도 말고 이승에 있는 영혼에게는 어두운 밤일 따름인 것이다 이상 세 가지가 영혼을 거쳐서 가는 밤 아니 영혼이 하느님과 신비로운 결합을 하기 위하여 거쳐가야 하는 밤들이다 토비트서에서 젊은 토비아는 그의 신부와 결합되기 전에 세 밤을 지내야 한다고 천사로부터 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밤의 상징이었다 첫 밤에 천사는 토비아에게 물고기의 염통을 불에 태우라 하였는데 염통은 곧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의 정부치는 마음이다 이 애념과 애집의 마음은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비롯하기 위하여 온갖 피조물의 것에서 하느님의 불로 불살라지고 씻겨져야 한다 그리고 이 정화로 말미암아 악마는 구축되는데 그 놈은 육체적 찰라적인 것에 애착하는 인간을 사로잡는 것이다 둘째 밤의 천사는 믿음의 아버지들인 성조들의 모임에 토비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감성의 모든 대상을 끊는 첫 밤을 지나자 영혼은 둘째 밤으로 들어가서 다만 믿음 안에 머물기에 말이다 이것은 감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 사랑마저 없으란 법은 없지만 이성적 인식이 없다는 뜻이다 셋째 밤의 천사는 토비아에게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는데 축복은 바로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둘째 밤인 믿음을 통하여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게 영혼과 사귀신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에게 또 하나의 다른 밤 다른 어느 밤보다도 캄캄한 사귐인 것이다 이 셋째 밤에서 정신으로 하느님과 사귀는 일이 종결되게 마련인데 이것은 영혼의 짙은 어둠 속에서 두기가 일수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신부와의 결합 신부는 곧 하느님의 예지다 천사는 또 토비아에게 말하기를 셋째 밤이 지난 뒤에 그는 주님의 두려움과 함께 자기 신부와 결합되리라 하였는데 이 하느님의 두려움이 완전하면 사랑도 또한 완전한 것 영혼이 하느님과 사랑으로 결합될 때 생기는 일이다 위에 세 가지 밤은 결국 밤 하나이지만 실제의 밤처럼 세 부분이 있다 즉 첫째는 감성의 밤으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초저녁에 비기고 둘째는 믿음의 밤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비기고 셋째는 하느님이신 새벽에 가까운 밤으로 어느덧 햇빛을 맞게 되는 그것이다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밤의 원인들을 하나씩 따로 다루어 나가겠다 가르메의 산길 두 번째 제1권 제3장 이 밤의 첫째 원인 즉 온갖 무력을 끊음에 대하여 말하고 밤이라 부르는 이유를 밝힘 온갖 무력에 맛이 없음을 여기서 밤이라 부른다 마치 빛 없는 것이 밤 따라서 빛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 보이므로 시각이 어두워져 비어있는 것이 밤인 것처럼 영혼에 있어 욕을 끊어버리는 것도 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일 영혼이 온갖 무력에서 맛을 끊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셈 비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시력이 빛을 매개체로 해서 볼 수 있는 대상물을 미끼로 삼으나 빛이 꺼지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도 그 능력으로 맛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욕구를 통하여 미끼로 삼는다 따라서 이 욕구가 꺼지면 아니 보다 적절하게 말해서 극복이 되면 영혼은 그런 모든 것에서 미끼를 맛보지 못하니 그러기에 영혼은 이 욕구에 대해서 어둡고 빈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이 능력들을 알아보자 청각을 달갑게 해주는 모든 것에서 그 듣는 맛의 욕구를 앗아버리면 영혼은 듣는 기능에 대해서 어둡고 비게 된다 시각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에서 그 보는 맛의 욕구를 앗아버리면 영혼은 보는 기능에 대해서 어둡고 비게 된다 후각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향긋한 냄새에서 그 맞는 힘을 앗아버리면 영혼은 맞는 기능에 대해서 어둡고 비게 된다 미각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음식의 맛을 앗아버리면 여기서도 영혼은 어둡고 비게 된다 끝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쾌감과 만족을 모두 다 앗아버리면 마찬가지로 영혼은 이 기능에 대해서 어둡고 빈 것이 된다 결국 영혼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욕을 끊어 없애고 이 모든 것의 맛을 부정하고 떠나버리면 어둔 밤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그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으니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은 하느님께서 육체에다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순간 백지장과 같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로 말짱하다 그래서 감각의 매개로 인식을 얻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는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은 캄캄한 옥에 갇혀 있는 몸과 같아서 그 옥의 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창 너머로가 아니면 달리는 바깥 것을 못 본다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그 옥의 창문인 감각을 통하지 않고는 자연적으로 무엇을 인식하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다면 영혼이 감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거절하거나 부정한다면 바로 이것을 가리켜 영혼이 어둡다 비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니 자연적으로 영혼의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채광창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이 밤의 첫 양상은 감성의 분야로 본 영혼에 속하는데 이미 말한 대로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기에 앞서 영혼이 거쳐가야 할 두 밤 중에 하나이다 그럼 영혼이 이 감성의 어둔 밤 속에서 하느님과의 합일로 가는 데에는 제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들어 이제부터 말해보기로 하자 제 4장 영혼이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이 감성의 어둔 밤 욕끈기를 정말 거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들어서 말함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에 대한 욕끈기와 맛없애기에 밤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집이 하느님 앞에서는 어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니 이 어둠을 둘러쓴 영혼이 먼저 어둠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티없이 맑으신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도 빛날 수도 없다 성 요한이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말한 대로 빛과 어둠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상반되는 둘이 한 주체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철학의 가르침 그러므로 피조물에의 애집인 어둠과 하느님이신 빛은 상극이요 서로 비슷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엉뚱하여서 성 바오로가 빛의 어둠과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즉 풀어 이르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리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영혼이 먼저 애집을 쫓아버리지 않고는 하느님과의 합일의 빛이 그 안에 자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 말한 것을 깨치려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즉 마음이 피조물의 애념과 애집을 가질 때 마음은 그 피조물과 같아지고 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혼이 피조물과 같거나 비슷해지는 법이니 사랑이란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를 서로 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저 다윗도 우상에 집착하는 자들을 두고 이것들과 같도다 그 만든 자들 이것들에 신뢰하는 자들 모두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좋아하는 자는 그 좋아하는 피조물처럼 낮고 낮은 존재가 되고 어쩌면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으니 사랑이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대상과 비등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상대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다른 무엇을 사랑할 때 하느님과의 순수한 합일과 결합이 불가능하게 되니 피조물의 낮음과 창조주의 높으심 사이는 빛과 어둠의 거리만큼이나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비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레미야가 땅을 내려다보니 끝없이 거칠고 하늘을 쳐다보니 깜깜합니다 라고 한 것도 그럴 듯한 말이다 땅이 비었음을 보았다 함은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땅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하늘을 보아도 빛이 없다 함은 저 하늘의 온갖 광채가 하느님께 비겨 어둠일 따름이란 뜻이다 이와 같이 피조물이 도시 무효 그에 대한 집착은 하느님과의 합의를 해살놓거나 아사감으로 무보다 더 못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어둠이 다만 무에 그치지 않고 빛을 안는 것이기에 무보다 더 못한 것과 같다 어둠을 지니는 자가 빛을 파악하지 못하듯이 피조물에 집착하는 영혼도 하느님을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집착을 깨끗이 씻어버리기까지는 이승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영혼의 순수한 변성을 얻지 못하고 저승에서도 맑은 직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르멜의 산길 세 번째 제1권 제11장 하느님과의 합의를 도달하려면 아무리 작은 욕이라도 모두 다 없애야 함을 밝혀서 말함 아마도 독자는 오래전부터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을성 싶다 즉 그토록 높은 완닥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대소간의 모든 욕을 모두 끊어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대충 몇 가지만 없애고 나머지 말하자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은 그냥 두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어찌 보면 어느 것에나 마음과 정을 붙이지 않을 만큼 그러한 깨끗함과 벗어남에 인간이 도달하기란 너무나 어렵고 과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욕이든 다 해로운 게 아니고 똑같이 영혼의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내가 말하는 욕이란 의지적 욕 불어 마음으로 일으키는 욕이다 자연적인 욕 절로 일어나는 욕이야 그것의 동의가 없고 제1충동에 불과할 때는 하느님과의 합의를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다 사실 이런 것마저 완전히 끊어버리기란 이승에선 불가능할 뿐더러 방금 말한 것처럼 구태여 다 없애지 않더라도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 본성이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 해도 영혼은 이성의 힘으로 그것들을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 사실 영혼은 의지로서 고요의 기도의 높은 합의를 있는데 한편 인간의 감각적 영역에는 욕이 실제로 있을지라도 기도 중에 있는 차원 높은 부분이 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의 모든 의지욕은 가장 중한 대죄의 경우거나 이보다 덜 중한 소죄의 경우거나 혹은 훨씬 작은 결점에 불과한 경우를 막론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일체를 비우고 영혼에서 없애야만 비로소 오롯한 합의를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과의 합의를 상태란 영혼이 의지로서 하느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변화되는 데에 있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매사에 당신의 뜻대로만 움직일 따름인 까닭이다 이 상태에서 두 의지가 하나의 의지가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니 그 의지는 곧 하느님의 의지 이 하느님의 의지는 곧 영혼의 의지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영혼이 만약에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느 불완전을 원한다면 벌써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니 하느님의 뜻에 없는 것을 영혼이 지닌 탓이다 그렇다면 영혼이 사랑과 의지로서 완전히 하느님과 합의를 하려면 우선 의지욕을 모두 버려야 함은 분명한 일이다 이는 곧 환히 알고는 의지로서 결점에 동의하지 않고 또 알면서 동의하지 않을 만한 자유와 힘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알면서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알지도 알아채리지도 못할 뿐더러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라면 영혼은 결점이나 소죄나 위에서 말한 자연욕에 빠지기가 일수인 까닭이다 그러기에 이런 본의 아닌 그리고 알 수 없는 죄를 들어 의는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난다고 한 성서의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의지욕만은 그렇지 않다 가령 알고 짓는 소죄의 경우 위에서도 말이 있었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일을 끊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합의를 지장이 된다 그렇다 이런 습성을 끊지 않으면 말이다 가지가지 욕에서 생기는 어떤 행위들은 습성만 극복이 되었으면 그다지 큰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행위도 불완전의 습성에 기인하는 이만큼 안이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의지적인 불완전의 기인하는 어떤 습성이 극복되지 않는 한 이것은 하느님과의 합의를 고사하고 완덕에 나아가는 것마저 막는 것이다 습성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통으로 말을 많이 하는 버릇 절대 버릴 마음이 없는 어느 것에 대한 집착 예를 들면 사람, 옷, 책, 방 같은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음식과 쓸데없는 대화와 무엇에서 만족을 느끼려 함과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 외의 여러 가지들이다 이러한 불완전의 그 어느 것에라도 영혼이 집착하고 그런 버릇이 들어버리면 날마다 많은 결점이나 갖가지 소재에 떨어질 때처럼 덕을 키우고 덕에 나아가는 데에 큰 손해를 입힐 것이다 소재라도 어느 나쁜 바탕 때문에 평소의 습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무엇에 집착하는 그만큼은 영혼에 큰 지장이 없으리니 집착이 있고 보면 아무리 시시한 집착이라도 완덕에 나아가기는 그른 것이다 여기 한 마리의 새가 묶여 있다 하자 가늘거나 굵거나 간에 묶은 줄이 끊어지지 않아 새가 날지 못한다면 줄이 가늘다 해도 굵은 줄에 묶인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가는 줄은 끊기가 쉽다 그러나 아무리 쉽다 해도 안 끊으면 못나는 법이다 이와 같이 어느 것에 집착을 끊지 않은 영혼은 비록 덕이 많다 할지라도 하느님과의 합일의 자유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마음의 욕과 집착은 배를 멈추게 한다는 빨판 상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상어는 몸뚱이가 비록 작으나 일단 배에 착 달라붙기만 하면 항구에 닿기는커녕 배가 더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숱한 선행과 영적 수련과 덕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은혜의 보물선처럼 가멸지면서도 그 어느 애념이나 애집이나 시덥지 않은 애호를 끊어버릴 용기가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완덕의 폭우에 닿지를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한심한 일이다 용기라야 한 번 휙 나는 것 집착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 달라붙은 저 빨판 상어를 떼어버리는 그것뿐이 아니겠는가 가르메의 산길 네 번째 제1권 제13장 감성의 밤에 들기 위하여 마땅히 써야 할 방법과 양식을 들어서 말함 이제 남은 것은 감성의 밤에 들어갈 줄을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귀뜸을 해주는 일이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영혼이 감성의 밤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것 또 하나는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능동적이란 영혼이 밤에 들기 위한 일을 제 편에서 할 수 있고 실제 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있는 일러두기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수동적이란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만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영혼은 수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4권에서 초심자를 다룰 적에 말이 있을 것이다 이 길에 들어선 초심자들은 많은 결함을 지니는 까닭에 거기서 나는 하느님의 힘을 입어 여러 가지 타이르는 말을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길게 말하지 않으련다 뿐만 아니라 장황한 말을 할 자리도 아닌 것이 지금 당장 다룰 문제는 왜 이 과정을 밤이라 부르는가 이 밤이란 어떤 것인가 밤의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내 서술이 너무 간단했고 제육의 이 밤을 실제 닦아나가는 데에 몇 가지 방안과 충고가 필요하겠으므로 대충 이를 적어두겠고 주님의 은혜로 이 밤의 두 부분 그리고 그 원인을 따로 설명할 적에 같은 식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욕끄기에 대하여 여기 따라오는 충고들은 짧고 얼마 되지 않지만은 간결한 만큼 유익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진지하게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에게는 미진함이 없을 터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첫째, 메사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신의 생활을 당신의 생활에 맞추어 나가려는 마음을 항상 지녀야 한다 본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활을 깊이 관찰하고 모든 일에 임하시던 당신의 태도를 거울삼아 사는 것이다 둘째,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감성에 오는 어떠한 맛이든 순수 하느님의 존영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를 끊고 빈 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 아버지의 뜻을 쫓는 일 외에는 어느 낙도 아니가지셨고 가지실 마음도 없으셨으니 성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음식이요 양식이라 하셨다 예를 들어 들을 맛이 있음직한 것이 있다 하자 하나, 하느님의 영광이나 당신을 섬기는 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좋아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보아서 즐거울 무엇이 있다 하자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보지도 말아야 한다 또 말이나 다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감각의 전 영역에 걸쳐 조이 피할 수 있거든 그같이 하고 피할 수 없어 무슨 느낌이 인다 해도 누릴 마음이 없으면 그만이다 이와 같이 감성의 맛을 끊고 비워서 마치 어둠 속에다 감각을 두는 것처럼 힘써야 한다 이렇게 조심만 하면 단시일 내에 크게 진보할 수 있으리라 또한 자연욕의 기쁨, 바람, 무서움, 아픔 이 네 가지 정을 끊고 가라앉혀서 그 차분한 조화로 가지가지 보배를 얻으려면 따라오는 묘안이 으뜸이니 크게 가치롭고 크나큰 덕을 닿게 하리라 즉 다음과 같이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 보다 쉬운 것보다 보다 어려운 것을 보다 맛있는 것보다 보다 맛없는 것을 보다 즐거운 것보다 차라리 덜 즐거운 것을 쉬는 일보다 고된 일을 위로되는 일보다도 위로 없는 일을 보다 큰 것보다도 보다 작은 것을 보다 높고 값진 것보다 보다 낮고 값없는 것을 무엇을 바라기보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기를 세상에 보다 나은 것을 찾기보다 보다 못한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온전히 벗고 비고 없는 몸 되기를 바라라 위에 충고와 규정을 맺는 셈으로 아래의 구절들을 여기에 넣는 것이 좋을성 쉽다 그 말들은 합일의 높이에 오르는 길을 가르친다 이상 말 한 발을 잘 닦아 나가면 감성의 밤에 들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더욱 풍성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붙여둘 말이 있다 즉 유계 욕정과 눈의 욕정과 재산의 자랑을 끊도록 가르치는 수련 방법이다 성유화는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여기에서 온갖 욕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첫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없이 보도록 남이 모두 자기를 없인 여기도록 힘쓸 것 이것은 육의 욕에 맞섭니다 둘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하도록 남이 모두 낮추어 말해주기를 바랄 것 이것은 눈의 욕에 맞섭니다 셋째 본 뒤 없는 몸 자기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고 남이 모두 낮추어 생각해주기를 바랄 것 이것은 생활의 오만에 맞섭니다 위에 충고와 규정을 맺는 셈으로 아래의 구절들을 여기에 넣는 것이 좋을성 쉽다 그 말들은 합일의 높이에 오르는 길을 가르친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얻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 10. 맛보지 못한 것에 다다르려면 맛없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모르는 것에 네가 다다르려면 모르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가지지 못한 것에 다다르려면 가지지 않는 데를 거쳐서 가라. 너 있지 않는 것에 다다르려면 너 있지 않은 데를 거쳐서 가라. 10. 온전이신 당신께 해사를 놓지 않는 법. 어느 것에 내 마음을 머물러 두면 온전에게 너 자신을 못 맡기나니 온전까지 온전히 다다르려면 모든 것에 온전히 너를 끊어야. 온전이신 그분을 얻으려 할 때 아무것도 얻을 마음이 없어야 하니 모든 것에 무엇을 가지려 하면 주님 안에 내 보배를 지니지 못합니다. 11. 영성적인 사람은 이 벗음 속에서 고요와 쉼을 얻나니 어느 것에도 욕심이 없고 겸손의 중심에 있으므로 위로 괴롭힐 아무것도 없고 아래로 누를 아무것도 없다. 무엇에 욕을 부리는 그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멜의 산길 다섯 번째 제2권 영성의 능동적인 밤 제2장 밤의 둘째 부분 즉 믿음의 밤에 대한 그 원인을 다루기 시작함 어찌하여 이 밤의 부분이 첫째와 셋째보다 더 어두운지 두 가지 이유를 댐. 제2장 밤의 둘째 부분 즉 믿음을 들어서 이제부터 말하겠는데 위에서도 말이 있었듯이 이 믿음이야말로 목적이신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놀라운 매개체 하느님이야말로 영혼에 있어 이 밤의 셋째 원인 혹은 부분이시다. 저 매개체인 믿음은 밤중과 같은 것으로써 영혼에게는 첫째 부분보다 어찌 보면 셋째 부분보다도 훨씬 어둡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성의 밤인 첫째 부분은 초경에 비길 수 있어서 일체 감각 대상이 잘 보이지 않을 뿐 한밤중처럼 빛에서 먼 것은 아니다. 오경인 셋째 부분도 이미 날빛이 가까움으로 밤중처럼 캄캄하지는 않다. 그날 해가 곧 비칠 것이므로 이것을 하느님께 비긴다. 사실 자연적으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영혼에게 믿음처럼 어둔 밤이시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보아 영혼에게는 밤인 이 세 부분을 지내고 나면 벌써 하느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영혼을 당신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밤의 셋째 부분이 끝난 뒤에 오는 완전한 합일의 시초이며 다른 밤보다 덜 어둡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의 밤이 첫째 밤보다 훨씬 어둡다 함은 인간의 낮은 쪽인 감성면 따라서 보다 외부적인 면에 딸린 까닭이고 믿음이니 둘째 밤은 인간의 높은 면인 이성에 딸린 것으로서 훨씬 내면적이고 훨씬 어둡다 함은 이치에 빛을 잃게 한다기보다 차라리 아주 소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밤중에도 가장 깊고 캄캄한 한밤중에다가 믿음을 비기는 것이야말로 매우 그럴싸하다. 그러면 저 첫째 부분이 감성의 밤으로서 어떠하다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말하는 이 둘째 부분이 영성의 밤으로서 어떠한가를 이제부터 보아야 하겠다. 그 다음엔 거기에 따르는 장애를 살피고 또 그 밤에 들기 위하여 영혼이 능동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세를 말하겠다. 하느님께서 영혼을 그 밤에 들게 하시는 수동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 3권인 제자리에 가서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 3장 믿음이 어찌하여 영혼에 있어 밤인가 성서의 말씀과 권위와 상징으로 이를 밝힘 신학자들은 믿음을 가리켜 확실하고도 어두운 습성이라 한다. 어두운 습성이라 함은 믿음이 하느님께서 몸소 게시하신 진리를 믿게 하기 때문인데 게시된 진리들은 일체 자연적인 빛 위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이치를 비교도 할 수 없이 초월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절대로 온 빛이 영혼에게 내릴 때 영혼에겐 도리어 캄캄한 어둠이 되는 것이니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고 없애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태양의 빛이 다른 빛들을 없애버림과 같으니 태양이 한 번 비치고 우리의 시력을 부시게 하면 다른 빛들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태양 광선이 너무 세어서 우리 시력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소경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빛도 너무나 세이기 때문에 이성의 빛을 눌러서 이기는 것이다. 이 이성의 빛은 원래 그 힘이 자연적 지식에만 미치지만 하느님께서 초자연적 작용을 하게 하시면 초자연적인 것을 위한 능력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자연의 길을 빌리지 않은 채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감각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제 앞에 있는 대상 자체이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의 영상 및 형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철학자들의 말맞따나 대상과 인식 능력에서 개념이 생긴다. 따라서 가령 누구에게 그가 한 번도 안 일이 없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것을 들려준다면 듣는 사람에게는 마치 안 들은 양 그런 일에 대한 빛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이 어느 섬에 있다고 말해준다 하자. 그가 다른 데서 본 어느 비슷한 동물을 대주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저 동물에 대한 지식도 영상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다른 예를 들면 더 똑똑히 이해할 법하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하자 그에게 흰 백깔이 어떻고 노랑이 어떻다 하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보았자 그런 빛깔은 고사하고 그와 비슷한 것도 본 일이 없는 소경은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저 그런가 보다 할 따름 다만 귀로 들은 그 이름만 알 뿐이지 그 꼴과 생김새는 모를 수밖에 없다. 영혼에 있어 믿음도 이와 같으니 믿음은 그 자체는 물론 그와 비슷한 것도 우리가 보거나 알거나 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느 감각에도 비례하지 않으므로 자연적 지식의 빛으로는 믿음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들음으로서 그것을 알고 그 가르침을 믿으며 자연적 인식의 빛을 없애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성바오로가 믿음은 들음에서 라고 말한 대로 믿음이란 감각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들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동의일 따름이다. 어두우면서 밤을 비추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믿음으로 그렇다는 것이니 믿음은 영혼에 있어 어둡고 캄캄한 구름 밤이기도 한 것 믿음 앞에 자연적 빛이 없어져 소경이 되나 믿음은 비록 캄캄할지라도 영혼을 밝혀주고 영혼의 어두움에 빛을 주기 때문이다. 제자는 마땅히 스승을 닮아야 좋은 법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둡지 않고는 빛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저 다윗이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암을 전하는 도다 라고 가르친 그대로이다. 이 말을 좀 더 똑똑히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지복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대낮 이 대낮의 덕으로 복된 천사들과 영혼들도 이미 하나의 낮인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아드님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성자이신 말씀을 내시고 그들에게 전하신다. 그리고 저 밤이란 싸우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 밤인 이 믿음은 교회에 지혜를 주고 따라서 어느 영혼에게든 지혜를 준다. 이 경우 그 영혼은 아직도 밤 속에 있으니 지복 직관이 없기 때문이며 믿음 앞에 영혼은 자연적인 빛을 잃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믿음이 바로 어둔 밤이기에 캄캄한 속에 있는 영혼에게 빛을 준다는 사실이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를 뒷받침해 준다. 즉 밤은 활락 중에 나의 빛이 되리라. 이는 하느님을 온전히 관상하고 당신과 결합하는 활락 속에 믿음의 밤이 내 길잡이가 되리라는 말이다.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이 길에서 빛을 가지자면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점심을 올린 다음에 나타났다. ales 엠시 엠시 한글자막 by 한효정